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2007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오늘 8회째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현했고 동포인재들이 고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동포인재들을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동포 유학생들을 잡아다 고문해서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들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내내 자행됐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사건 발생 3, 40년 만에 재심 판결을 통해 조작이 밝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중에서 인터뷰한 서승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유학 중이던 1971년 간첩으로 몰려서 19년 동안 복역한 피해자입니다. 유신시대가 바로 엊그제 일이라는 그의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오늘 한인의 날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강요한 그들의 피 눈물도 알아야 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